네, 1월 11일에 했던 문제장남자, 94회, 그때 게스트로 유엔 김정은이 나왔었죠. 네, 90년대, 남성 듀오, 인기, 아, 2000년대 가수죠. 네, 유엔 김정은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자, 봄이 되자마자 한 마을에 사람들이 실종되기 시작했다.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라지려면 며칠이 걸릴까? 네, 리뷰하는 거예요. 그림은 별로. 전혀. 전혀 중요하지가 않네요, 보니까. 그림은 중요하지 않고,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봄이라는 게 키포인트고요. 그 다음에 사람. 봄하고 사람.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큰 힌트예요. 이거 두 개 갖고 푸는 건데요. 어, 힌트를 다 줬어요. 등록금님은 알고 계시네. 봄. 그 다음에 사람. 자, 그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. 언덕이. 맞아요. 그런 식으로. 실종됐다. 실종. 이거요. 봄, 사람, 실종. 실종. 자, 한 번. 거의 다 왔어. 힌트 다 줬어. 아예 도깨비 진보 왜 겨울이야. 거의 다 줬어. 힌트를. 봄, 사람. 어, 3일 맞았다. 콘넥스 언니. 정답 3일. 어. 어, 3일이야. 오케이. 답을 알려드릴게요. 보면은. 어, 저것 때문에 안 보이네. 자, 가장 먼저. 이렇게 봄, 춘 자에. 사람인을 빼면은. 3일. 그치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썼네. 어. 봄, 춘 자에. 인 자를 빼면은. 문제 스윗하네. 워밍어 문제였습니다. 1번. 不錯. 아, 10번. 봄. EL.